안녕하세요. 여러분 속은 아니에요. 제가 오늘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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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아주 오래 걸리. 3년이 배송이 왔어요. 제가 소개해드릴건데요. 야비핑키라고 해서 양갈래머리 30cm 있는 것도 샀었는데 그건 파랗어요. 폼 아시죠? 인형폼. 거기서 그냥 하.. 살짝 보였네. 그래서 두 개를 손동구매처럼 사가지고 조금 롱바디 아닌 애를 팔았는데 26cm였나? 이건 좀 롱바디에요. 이름은 핑키입니다. 애보다 좀 더 작고 아예 양갈래로 되어있는 달비로 되어있는 애를 팔았었는데 이거 먼저 사고 같이 샀어요. 근데 그거는 팔았어요. 왜? 같은 디자인이니까 머리카락 이거 달비만 다르고 그리고 전 롱바디 좋아하거든요. 20cm, 25cm로 이쁘긴 한데 저는 롱바디가 좋아서 그냥 이 아이만 뵙고 왔습니다. 제 이름이 핑키. 야비핑키. 제가 팔고 양갈래라고 써있더만 양갈래로 써있더만 양갈래로 써있더만 이름이 야비핑키고요. 그냥 핑키입니다. 그라데이션이 있고 머리 긴게 특징이고요. 아이돌 스타일로 많이 입히더라도 출세준이 되게 예뻐요. 제가 한번 여기서 보여드려볼게요. 보시면 타투 스티커가 설명서 들어있죠? 특전 타투 스티커 예쁜 건데 저는 타투로 안 하니까 그냥 스티커로 쓸 것 같고요. 도움나 모르겠다. 예쁘고 네 스티커가 그리고 이건 특전 양면으로 되어있어. 장운용 닮았어. 장운용 님. 좀 귀엽다. 내가 장운용이라고 여러분. 그리고 이건 설명할 필요 없죠? 머리 출세준이 이렇게 보여드려야지. 바라밤. 핑키 30cm 뒤에 되게 예쁘게 생겼어. 요즘 염인형이라 그런가. 배송도 오래 걸렸지만 그래도 좀 최신 솜인 것 같고요. 느낌으로. 그래도 지금 배송반 사람들이 많으니까 최신 솜이긴 하지. 머리카락이 엄청 많아요. 빵빵이고 헤어량이 장난이 아니네. 못 꺼도 될 것 같고 머릿결은 딱히 참아서 좋은지 모르겠다. 옷을 입힌 되게 예쁜 것 같은데. 앞머리는 이런식으로 되어 있어서 좀 잘라줘야 될 것 같아요. 앞이 잘 안보이죠? 가발기 같은 경우는 가발이 건네하기 제일 힘들어요. 앞머리를 이렇게 해주면 얼굴이 잘 보이잖아요. 반짝반짝 되게 예쁘게 생겨요. 귀엽죠? 눈 밑에 별도 있고 눈도 되게 초롱초롱하게 생겼어요. 앞머리를 제가 잘라주면 되고 옷도 한번 입혀주고 보여드리면 되구요. 몸에는 나비자수가 있고 강아지 모양 뼈기일거에요 아마. 그쵸? 뼈기 맞네요. 두구두구두 소리 안나서 소음이 없는 이 소음뼈 말고 무서운 뼈인거 같구요. 스마일처럼 되어 있지만 이렇게 하트에 뼈뿌 금이 가있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리고 xx 다리에 있고요. 그리고 밑에 장식천도 있어요. 이렇게 생긴 모양인데요. 그라데이션이 너무 예쁘고 장난이 아니에요. 소맥형 중에 좀 많이 이쁜 애 같아. 이쁜이 이쁜이. 오랜만에 밀리처럼 곽덕배 작가님의 홈이 아닌데 이쁜 홈을 오랜만에 받았구요. 제가 이제 머리 자르고 앞머리 잘라주고 오리피고서 나중에 또 따로 리뷰를 해볼게요. 바빠고 정신이 없어서 더이상 리뷰는 못할 것 같고 이 상태로 딱 리뷰를 하겠습니다. 아 이 상태 2호 자다가 잘 보셔도 그럼 다음에 봐요 여러분 일단은 오늘은 안녕. 머리 잘라줄게. 오늘 찰랑찰랑 길다. 머리 자르고 완성. 힘들었어. 이쁘게 자르기도 힘들었고 포니테일 묶어본적 없는데 위로 높게 질끈 묶어본적이 없어서 이쁘게 먹는게 좀 힘들었어요. 일단 이쁘게 묶었고 소개해드린 것처럼 다리 하트북 키치한 느낌이죠? 나와서 연출하신 분들도 있던데 저는 포니테일로 묶는게 이쁠 것 같아서 묶었어요. 옷은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만한 오블굿나잇 시리즈구요. 블랙이랑 화이트랑 섞었는데 사실 블라우스는 사이즈 이슈로 안 잠겨서 브로치 어차피 해야되니까 했고 바지만 흰색이에요. 오블굿나잇 화이트 그리고 위에는 빨강 아니 검정 검정 빛 비쳐가지고 뭔가 조명이 돼서 이쁘게 나오는데 조명빨 되게 이쁘죠? 뭔가 아이브 컨셉 느낌인데 키치나 아니면 그 요번에 나온 신곡 느낌이에요. 이쁘긴 해야겠는데 음 오랜만에 뭐였더라? 본 적 없는 나이 딘키치 딱 그 노래 잘 어울려 아니면은 요번에 딱 장원영님 느낌 원영님 느낌인데 암호 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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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린 라이크 위스키베리 이거였나? 제 비로와 노래 실력 죄송합니다. 조명빨을 좀 약하게 틀어서 느낌을 좀 살려볼게요. 이렇게 봐도 이쁘고 보고스러운데 조명을 좀 줄여서 이렇게 이쁘게 맘에 들어요. 소파 옆쪽에 아 의자 옆쪽에 딱 두었는데 예뻐요. 맘에 듭니다. 보스룩 느낌도 나고 색깔 섞은 게 좀 신의 한 수였다. 그리고 망토도 했는데 망토는 뭔가 안 어울려서 뺐습니다. 핑키였고요. 엄청 용다리 느낌을 구매한 거였는데 그렇게 롱은 아니더라고요. 좀 아쉬웠는데 생각보다 30cm 정도 인형 치고는 되게 이쁘게 잘 나온 거 같아서 나름 마음에 듭니다. 뒤에 뭐가 떨어져서 정리하느라 시끄러워요. 죄송해요. 뭔가 떨어졌는데 잘못 시원해. 휴지? 별거 아닌지 한 거 같아요. 일단 쓰레기 치우고 리듬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리할 거 다 했어요. 된 거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이뻐 머리끈이 예뻐서 고생했어. 허락 다 뒤져서 머리끈이 어디가 떨어졌지? 이러면서 고민하다가 허락 다 뒤져서 결국 차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 남았어. 다음은 또 뭘 리뷰해볼까요? 안녕. 안녕.